안녕하세요 리아로아에요 오늘은 요 해파리를 만들어볼거에요 만들기 쉽고 재료가 간단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을거에요 저는 핑크색을 좋아해서 핑크색으로 했는데 다른 색깔도 예쁠거 같아요 영상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먼저 비닐봉지를 자각형으로 만들어줄게요 요 해파리 머리 부분을 손으로 한번 만들어본 다음에 다리를 만들어줘요 해파리 다리는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얇게 잘라봤어요 실을 준비한 다음에 해파리 머리 부분에다가 물을 넣어줄거에요 물이 새 나갔지 않게 실로 잘 감아줬어요 물이 새 나갔지 않게 실로 잘 감아줬어요 다음엔 물이 든 페트병을 준비해요 원래는 색깔있는 페트병이 예쁜데 까먹어서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머리 부분부터 넣으면 끝이에요 안녕하십니까 ninjas 알죠 이제 레몬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